다른 소리 있어요. 네. 나가봄고. 오케이.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.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.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. 끝. 끝. 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3학년 박창혁입니다. 아무래도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한데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선생님 뭐 보셨어요? 아 네. 전화기 때문에 반가워요. 아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연대에 나오셨어요? 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아 다니고 있어요? 1학년? 아 3학년. 3학년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? 지금 조희연 선생님. 조희연? 네. 조희연 선생님. 화면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뵈니까 너무 떨리네요. 오늘 칠 곡은? 네. 안 봐도 다 알아요. 아우. 아니 그게. 그래도 혹시 구색을 위해서. 아 네네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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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뭐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어요. 진짜로. 솔직하게 얘기하면. 네. 모르겠어요. 내가 안경 렌즈 끼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 할 얘기는 없어 근데 이제 단지 단지 이 소나타라는 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걸 롯네가트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토카타 비슷하게 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다, 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쳐볼래요? 이게 단계별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스윙 이란 말 알아요? 약간 스윙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약간 그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쫓아는 게 아니라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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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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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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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